이번 시간에는 독타입, DTG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타입이라는 것은 document 타입이라고 해서 어떤 문서의 형식을 지정하는 건데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별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은 이 독타입 중에 HTML5에 해당되는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HTML 코드 상에서 HTML 제일 상단에 위치해서 이렇게 생긴 코드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HTML5의 코드로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2012년 9월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독타입은 이거고 최신의 독타입을 여러분은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후에 나온 독타입이 또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독타입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냥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독타입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독타입이라는 것은 이 문서의 어떤 형식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기 위한 코드인데요. 이 웹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출원한 지 20년 인터넷 자체가 30년 됐으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이 기술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년 전에 그 HTML 코드의 어떤 규칙과 현재 HTML 코드의 규칙은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는 똑같지만 또 아주 각 논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의 변경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달라진 그 규칙들을 이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그 문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애매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서의 초입, 문서가 시작되는 부분에다가 독타입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TML 3.2라고 하는 규칙은 이렇게 생긴 독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HTML, XHTML 1.0 트래디셔널이라고 하는 이 문서는 이렇게 생긴 독타입을 이 HTML 코드의 초입에다가 삽입을 해줘서 브라우저로 하여금 이 문서는 이 HTML 규약에 따라서 해석해서 화면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독타입들을 이렇게 쭉 기술을 해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HTML 규약과 관련해서 제가 여담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w3c.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w3c.org라고 하는 것은 월드 와이드 웹 콘서션시엄이라고 하는 일종의 국제기구입니다. w3면 w가 세 번 온다는 뜻이죠. 따따따라는 뜻이죠. ww라고 하는 것은 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웹과 인터넷은 조금 달라요. 인터넷은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서 이 웹페이지, HTML이라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 이 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못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w3c라고 하는 이 국제기구에서 바로 이 HTML,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HTML이라고 하는 언어의 규약, 규칙을 지정하는 이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시대상을 반영해서 그러한 이 HTML, HTML 어떤 코드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HTML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기능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 w3c에서 지정을 하면 이 w3c의 그 스펙,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런 규칙들을 그 스펙을 보고 이 각각의 브라우저 벤더 이를테면 구글은 크롬을 만들고 파이폭스를 만드는 모질라제단 또는 애플에서는 웹킷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파리라는 브라우저를 만들죠. 이 각각의 브라우저 벤더들이 브라우저 업체들이 그 스펙에 맞는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 이 HTML 기술은 HTML5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HTML5는 기존의 HTML이라고 하는 이 문서 자체가 문서라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문서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이 HTML, 즉 웹이라는 공간 자체가 단순히 문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의 문서 중심의 HTML을 타이피해서 이 기능성 중심의 웹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표준 중의 하나가 HTML5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TML5와 관련된 여러가지 예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제들 보시면 기존의 이 데스크탑 프로그램들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나 구현 가능했던 기능들 예를 들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HTML 기술만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독타입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가 어떤 표준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스펙에 의거해서 작성된 HTML 코드인가를 지정하는 것이 독타입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